6, 3, 1, 국밥 2개, 모죽 2개 시켰어요 냄새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머리깃밥 느낌인데 음 맛있네 처음 먹어보는 스타일인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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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감매 이것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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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아우스 오픈해서 먹을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느 것일지 좀 신기하네 차돈이 마사진이 쎄가지고 안 먹어도 되겠다 나는 나중에 여기 막걸리 먹으러 와야겠네 메뉴들이 먹지 말고 장식들 막걸리기가 따로 있네 간만에 괜찮은 해장국수를 찾은 느낌이야 내 입맛에 종합 1순위가 수동산 쪽에 있는 미나수인데 2관보다는 싸고 맛은 비슷했지 거기가 좀 그립지 육수도 리폐렛 모르겠어 내 갈비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얼마나 없을 거야 똑같겠지 여기가 수동산 맛잘이 많을 것 같아 많지 여기 많아 안찾아서 그렇지 달달한 물산당 생선조림에 들어간 무 그 조림무도 되게 좋아 정말 클리어 정말 클리어 롱알람이라고 생각해 응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좋아 이게 익숙해야돼 근데 약간 더운 날 시원한 느낌은 있다 먹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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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귀엽게 돼있네 고기 다 먹었지? 롱알람이 롱알람이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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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